그 밖의 소식들 정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을 대상으로 신기식 목사 등 두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집행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전용재 당시 감독회장 후보의 선거기간 중 후보 단일화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 5월 신청한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4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치약산 명성수양관에서 열린 멘토링 캠프를 통해 본선 무대에 진출할 탑10을 선발했습니다. 80개 팀 104명이 참가한 멘토링 캠프에는 5명의 멘토가 전하는 코칭과 조별미션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선 무대는 다음 달 28일 열리며 가스펠스타시 시즌4 정규 방송은 오는 31일 저녁 6시부터 매주 방송될 예정입니다.